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잘 계셨나요? 어느덧 9월 평가원이 끝났습니다. 이 9월 평가원이 끝나면 제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시험을 잘 못 쳤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상담 많은 게 뭐냐면 이제까지 제가 뭐 재수생활을 하면서 고3 생활을 하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런 시간동안 지나쳐보면 아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안 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아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지금 한자 보이시죠? 한자 보자마자 되게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잘 보시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아침을 넘기지 못하며 그리고 아무리 거센 비라 할지라도 하루를 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9월 평가원이 끝나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 너무 못 나와서 너무 상처받는 경우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보면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때를 많이 돌이켜보면 제가 군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생활에 제가 이제 한 300명 정도의 저의 기수가 있었는데 300명 정도 들어와서 거의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퇴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퇴소를 하는 과정. 아무도 퇴소를 안 하면 우리가 실제 비교를 하는 대상이거든요. 누구도 퇴소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계속 퇴소하고 하니까 제 마음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게 뭐냐면 하루만 버티자였어요. 하루만 버티고 하루만 버티다 보니까 결국 제가 그 군대 어찌 보면 특전사라는 어찌 보면 나중에 검은 베레모 저희 시장이거든요. 검은 베레모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자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살짝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훈련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빡습니다. 훈련이 빡센데 제가 원래 운동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의지가 있고 끈기가 있고 그런 어찌 보면 인내가 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의지가 있고 끈기가 있고 정말 그런 인내력이 큰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좀 더 월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소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부라는 자체의 직업을 보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소부께서 어떤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청소하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때 청소부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구의 일부분을 제가 정화시키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얘기 아시죠? 형제 A와 B가 있는데 이제 논을 이제 갈고 있습니다. 아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과정에서 한 50% 정도 갈았는데 A라는 형은요. 아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 얘기를 했던 것과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와 벌써 반이나 했네 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에 따라서 결국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실제 우리가 과거라는 자체를 보시면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과거라는 자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상황이라는 자체는요.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생각에 대한 해석 있죠? 이 해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과거에 대한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들고 온다면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더 내가 잘 돼 있을 때 잘 돼 있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집이 가난했다거나 내가 왕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서 그 어찌 보면 내가 후회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다음에 그래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트라우마가 아닌 여러분의 하나의 에너지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인데 이 결핍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내가 못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결핍 증후군이라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트라우마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하나의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9월 평가원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못했다 이 생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거에 대한 생각은 상황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생각과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하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다시 시작을 한다는 그 생각을 해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 이 심리라는 강의는요 어떤 이제 관점 이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답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데 실제 저희 심리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해석을 뭐지 뭐 지금 해도 될 것 같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요 실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노력이 100% 무조건 보장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노력 더하기 뭐가 있죠 운이란 게 운이란 거 보죠 보통 컨디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상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노력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운은 솔직히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노력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두 달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안 되면 이 노력에 대한 부분이 확률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면서 아 왜 내가 못했지 왜 내가 안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 지금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실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생각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 도움이 됐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스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스님 두 분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길에 오르는데 그때 내과를 발견하게 돼요. 내과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내과 옆에 한 여성이 서성거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스님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낭자 왜 이렇게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낭자 여성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제가 지금 빨리 내과를 건너가야 됩니다. 내과 빨리 건너가서 빨리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 정말 많이 혼납니다. 어떡하죠? 정말 난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A라는 스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업어서 내과를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어떻나? 딱 물어보니 어 스님 그래주시면 제 옷도 좋지 않고 너무 감사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옆에 계셨던 B라는 스님께서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승려들은 절대 여자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어찌 그런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스님이 딱 듣고 생각을 하다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여자를 업고 내과를 건넙니다. 그리고 내과 반대편에 그 여성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자기 갈 길을 가게 되고 A스님과 B스님은 다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B스님께서 A스님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스님 아까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 여자의 몸을 만지셨단 말입니까? 저희 승려들은 절대 여자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 내내 아우 시끄럽죠? 스님이라도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A라는 스님이 B스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스님 저는 아까 그 여자를 냇가에 내려두고 왔는데 왜 스님께서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오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A라는 스님과 B라는 스님이 있으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A스님일까요? B스님일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가신다면 분명히 에너지가 바닥에 난 상태로 나머지 두 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분명히 다른 거 아시죠? 시험 칠 때도 정말 컨디션이 좋다라는 것은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에너지가 많은데 여러분이 그 하루하루 두 달이란 시간 동안 지금 50일 이상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에너지가 바닥에 나서 후회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상처받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길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계속 포기하고 싶고 계속 멈추고 싶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 혼란스러우는 여러분 그 잡생각들로 여러분 집중되실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죠. 이제 여러분이 지나간 것에 대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과거의 해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 가정 불화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왕따 당해서 이 모든 것들 상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로 잘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강연장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는 상황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가난 여러분이 상처받은 여러분이 가정 불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자신 있게. 그런 과정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저도 참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할 때 정말 놀랬던 것은요. 실제 심리학 전공자 50% 정도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상처가 많았고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예전에 저는 그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애가 셋이에요. 딸, 딸, 아들. 저는 이제 외아들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엄하셨고 정말로 조금 심하셨어요. 정말로 저한테도 그것이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좀 심하게 당한 친구들은 첫 번째 자신감 자존감 형태가 현재의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점점 성장하고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좋은 점을 보고 따라가는 것과 나쁜 점을 보고 따라가는 게 있으면 나쁜 점을 보고 따라가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책에 보면 좋은 일들 많죠. 인사해라. 인사 안 하니까 인사하라 그러죠. 공부 안 하니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반대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 저렇게 안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제 아버지께서는 술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좋아하시죠? 지금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는 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술 인사 불성되게 시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살면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엄하게 대하셨고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사이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배웠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찌 보면 과거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트라우마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감사하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 세 아이가 제 배 위에서 놀더라고요. 네. 배 위에서 논다는 건 아버지란 자체가 좋은 거지. 겁난 상대 엄한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9월 평강 끝나고 내 생각에 못 미쳐서 그 성적이 나오셨다고 지금 아직도 힘들어 하시나요? 힘들어 하시는 것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족하라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진짜 성장의 동기 중에 하나죠. 결핍. 보시면 자 한 시간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뭐든지 우리가 목표 설정을 좀 합니다. 한 시간 공부하면 적어도 2등급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 결과는요. 4등급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부족한 사람과 자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시간 공부했고 2등급을 생각했는데 4등급이 나왔으면 자만했던 사람은 아 뭐지? 난 안 되나 봐. 스스로 뭐 어떤 마음을 가진다? 좌개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 내가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두 시간을 올리자 세 시간을 올리자 네 시간을 올리자 자기 부족에서 나오는 상황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송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요즘 뭐 일본하고 되게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을 좋아한다 회사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에 경영의 기재라는 분이 계세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파나소니 회사의 대표신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성공했던 이유는 내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들을 들을 줄 알았으며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나도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90인 나이 지금에도 예전의 얘기입니다. 90인 나이 지금에도 아직 냉수마찰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 역시 부족하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만하고 계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은 여러분의 바로 힘인 거지 절대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고 그리고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뛰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일하는 시간 아직 여러분께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실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좋은 판단하시고요. 저도 이 온라인 강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저는 문제를 푸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대본을 짜고 대본을 하나 짜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봅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게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실제 어떤 금전적인 이익보다 제가 온라인에 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저역실에 상처가 많았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좀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심리적으로 힘들 때 정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아주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제가 좀 더 그때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를 하게 된 거고 지금 여러분 이 온라인 앞에 오프라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은 하나의 뭐죠? 트라우마 형태가 아닌 바로 제 결핍 증후군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란 거 어떠한 해석 어떠한 해석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해석에 대해서 좋은 방향 스스로에게 유리하게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웃으시면서 웃는 것도 바로 힘입니다. 노홍철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웃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실제 여러분 그거를 보시고 웃는 미소 지으시면서 한번 그 미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면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힘내시고요. 또 웃으면서 다음 달 또 캐스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